행복한 가정을 일구는 엄마의 1분 기도 호풀이다 지음, 생명의 말씀사, 인생의 신비 오직 우리 주,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주님, 아이들은 매년 더 흥미롭고 어려워진 숙제를 가져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인생은 학교 수업보다 훨씬 더 어려울 거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신나게 꿈과 목표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듣습니다 그 순간 제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예상치 못한 변화, 잊어버리는 꿈, 실망감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주님, 저는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하고 제 아이들의 밝은 꿈 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자녀인 저는 인생의 신비가 멋지고 굉장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난 날 제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잊지 말게 하소서 기쁨과 기대감으로 제 앞에 펼쳐지는 미래와 마주하고 싶습니다 갈망과 열정을 제게 돌리소서 저의 첫 생각이 주님이 주시는 힘 안에서 가능하다는 생각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이들과 함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리고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여서 아멘